개신, 사람을 죽여야 시체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힘 있는 자가 휘두른 칸, 나약한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런 자가 일국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아야 그래야 밀풍군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자가 선한 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란 것을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성의. 그 쓰레기가 무슨 말을 지켜! 높은 것들의 권력 노름이야 내 할 바 아니지. 우리가 필요한 걸 얻으면 된다. 하나 또한 말이 지요. 나를 지키는 건 노른이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제발 여행을 못하라, 아주. 나도 너처럼 왕이 되겠다면.